근데 일본은, 일본도 오래된 주택들이 많고 가보면 이제 90년대에 지은 게 굉장히 많은데 가격 차이가 신축과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. 일본은 재건축, 재개발이 안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증거의 맨션이면 일본의 거의 중심에 가까운데 완전히 중심지는 좀 비싸지만 증거 맨션이면요. 도쿄이면 5억 정도 있으면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. 그냥 증거라고 해도 그냥 5년 지나도 증거입니다. 일본에서는. 그런데 굉장히 괜찮은 곳 살 수 있어요. 일본에서. 그러니까 투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쿄, 오사카, 나고야, 3대 도시에서 조금 교회에서 괜찮은 5억 정도 있으면 괜찮은 아파트 맨션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재건축, 재개발은 쉽지 않다? 네. 거기에는 지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돈으로 벌겠다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몰라요, 그런 거. 몰라요. 한국에 와서 저도 알게 됐어요. 한국에 와서 아셨다고요, 교수님도? das요. 요,